생방송 SBS 인기가요 2월 둘째 주 실시간에 부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.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주문한 화이팅에서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소감 말씀해주세요. 우리 연준이 형이 또 인기가요 MC를 하면서 상을 받아가지고 울컥했나봐요. 연준이 형이 오늘 1위하게 된다면 꼭 소감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네 감사합니다. 앵콜모델 준비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일요일엔 어디가요? 다같이 인기가요. 오늘 모두 안녕. 원장 0호 1위乘기